제가 한번 뵙겠습니다. 황나로입니다. 앉아. 서아가 힘을 실어 달라도군. 사기 정가가 있던데. 그 정도야 내가 알아봤으리라고 짐작은 했겠지. 서아 말로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고?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다 들어와서. 그 얘기는 서아한테 들었고. 우리 서아를 돕는 이유는? 서아 씨를 좋아합니다. 서아가 가진 돈 아니고? 진심입니다. 앞으로 저를 지켜봐 주시면 절 믿게 되실 겁니다. 내가 자네를 밀어주면 자네는 어떻게 은혜를 갚겠나? 회장님이 시키시는 일은 뭐든 하겠습니다. 그리고 박비롱을 막아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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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